전국에 계신 메가스터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능수학 만개의 전략 장윤지입니다. 오늘은 오늘 퀘스트는 예비고삼을 위한 퀘스트입니다. 우리 예비 N수도 이렇게 봐도 돼요. 하지만 아마 공감할걸. 예비고삼 모여라고. 타이틀이 좀 세죠. 5할이 뭐냐면 할품리의 5할이에요. 50%입니다. 50%는 미적분 때문에 재수한다. 과언이 아닙니다. 에이 아닌 것 같은데요. 물론 전수조사를 하지 않았지만 그만큼 가장 강력하게 재수를 하게 되는 구조적 원인이 미적분에 있다. 재수를 한 것이 꼭 좋은 거냐 나쁜 거냐를 떠나서 구조적으로 재수를 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혹시 있다면 그걸 좀 제거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선이잖아요. 모두가 힘들지 힘드리는 노동을 좀 덜 해도 되고 공부 노동이지. 공부 노동 맞아요. 사회적 비용도 꽤 많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은 재수는 줄일 수 있으면 반수, N수는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대다수 고3들, 특히 미적분 선택한 우리 친구들이 재수를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과목별로 치면 미적분이다. 이 얘기를 좀 미리 전달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대안을 찾고 적극적으로 효율적인 학습을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좀 들여다볼게요. 첫째, 내신과 수능 사이. 우리가 치게 되면 여기서 잠깐 확통과 기아를 선택하는 친구들이 약간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 제목은 미적분인데, 대안은 미적분만 얘기해놓고 선택 일반적으로 얘기하냐 이렇게 우리 얘기는 안 해주냐 할 수 있는데 사실 미적분이 공부량이 너무 많아서 하는 얘기니까 너무 소요되지 마시고요. 같이 들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수어는 대체로, 약간 학교마다 다를 수 있는데 수어는 대체로 언제 내신을 치냐면 고2, 1학기 그러면 수능은 언제 치냐 고3, 2학기 2학기 말에 치잖아요 그래서 실제 이 둘 사이의 간극은 18개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겨울방학 지금 우리가 고3 겨울방학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고3, 1학기 직전에 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쯤에 한 1년 가까이 9개월, 10개월 정도 공부한 그런 과목이 된 거지 그 전에 그래서 이 수어는 어떤 문제가 좀 있냐면 많이 까먹어 좀 오래 전에 한 거라 기억이 잘 안 나 내신한 지가 좀 됐다 이거죠 반면 수2는 어때? 고2, 2학기 얼마 전에 시험치고 있고 아마 이 캐스트를 찍는 이 순간에도 아마 기말고사가 안 끝났을 텐데 내가 최근에 공부한 과목이라 가장 어쨌든 기억에 많이 남아 있어요 문제는 선택 과목인데 겨울방학 다 지나고 고3, 1학기는 중간기말로 합쳐져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7월 초에 끝난단 말이지 그러고 나서 바로 고3, 2학기 2학기에 3개월 후에 수능을 쳐요 되겠냐는 거예요 되겠냐는 거예요 아이 왜 안 돼요 내신과 수능이 가까울수록 좋죠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여러분 수능 4점은 내신과는 좀 차별화가 분명히 되거든 수능 3점까지는 내신과 비슷해요 그런데 수능 4점부터는 안 돼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 막상 해보면 그렇게 된다니까 그래서 야! 선생님은 진짜 지론이에요 지론 수능 과목은 2학년 때까지는 좀 끝내주라 그렇게 짜면 안 돼? 3학년 때 교육청, 교육부 해야 되는 얘기인데 그죠? 선생님의 소신이자 지론입니다 끝내놓고 3학년 때는 수시든 청시든 그냥 다음 어떤 사회진출을 위한 대학진출, 사회진출을 위한 하나의 준비기관으로 좀 잡아주면 그게 뭐가 반교육적이야? 너무 비판의 수위를 높이는 건가요? 하여튼 그래요 너무 촉박해서 근데 또 이게 공부하기에 만만치 않잖아 이쯤 우리의 전략은 이런 거야 이쯤에서 공부하는 스텝을 만들어주자 이거죠 이쯤 지금 끝났는데 아 그럼 하면 되지 결방이 또 우리한테는 있잖아요 이런 마인드를 꼭 좀 가져주셔야 됩니다 특히 미적분 특히 미적분 이유는요 이래요 미적분은 3다 과목인데 3다는 이제 3가지가 많다 뭐가 많냐 많은 과목이야 뭐가 많겠어요 뭐가 많겠어 첫째는 교과 개념이 짱 많아요 교과 개념이 생각보다 많아 익혀야 돼 외우고 익혀야 돼 여러분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고1 때 곱셈 공식, 인수분해 공식, 변형 공식 이런 거 많이 했죠 이거 안 외우고 할 수 있나? 아마 공식이 개수가 제일 많은 게 다항식 이쪽일 거거든 근데 공식을 외운다고 해서 인수분해를 다 그대로 하나? 바로바로 해내나? 아니죠 숙련이 필요하잖아 이 미적분 과목의 교과 개념은 양도 많은데 다 적용해가지고 숙련을 해야 돼 수2는 다항함수만 하면 되잖아 함수 종류가 5만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많다니까 그 많은 걸 3학년 1학기 때 하고 수능까지 가야 돼 3개월 만을 교과 개념은 짱 많아 좋지 않지 그죠? 상황 아주 아주 심각해져요 더 많은 게 있나요? 그럼요 기출킬러 짱 많아요 2021학년도까지의 기출이 가나형 기출인데 가형의 킬러들이 다 미적분에서 60% 정도 나왔어요 3분의 2가 미적분에서 나왔다니까 기출킬러 짱 많아 요즘은 킬러 시대가 아니니까 킬러를 안 풀어도 되나요? 안돼 그렇게 공부하면 고득점하기 힘듭니다 꼭 킬러가 아니더라도 미적분은 사전문항 풍부한 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거 공부하는데 힘들어요 그거 공부를 기말 끝나고 한다고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재수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름방학쯤 되면 어떤 하소연들이 생겨나냐면 아 올해는 아닌가 보다 안녕 자조적인 어떤 표현들을 마구마구 하게 됩니다 우리 고3들이 말해요 우리는 올해 아니야 이러면서 막 소락수하고 우리는 내년에 기약하고 있어 이러면서 막 자조하고 이러면서 이제 구조적인 한계에 부딪힌 모습들을 표현하게 되는데 그러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을 수 있고 현실을 냉정하게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하자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상위권 앤수 짱 많아 야 이것도 현실이 아주 그냥 그죠? 상위권 앤수가 생각보다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올해 의대 정원 증원 돼가지고 많이 했잖아요 내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증원이 되든 안 되든 의대 열풍 어 요거는 뭐 현실이니까 의치한 약수 가려고 아예 앤수하는 친구들 생각보다 진짜 많잖아요 그 경쟁을 고3이 뚫어내는 게 만만치 않죠 만만치 않지 결국 미적분은 어? 이건 미적분이 아니잖아요 미적분 공부한 상위권 앤수 많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3다이기 때문에 방심하고 나이부하게 생각하면 그냥 바로 필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안을 모색합시다 대안은 있죠 미적분 스피드 개념 완성 선생님이 강의 신구 강의로 깔았습니다 미쓰게 7주 만에 7주 아니야 7강 그냥 한 2, 3일이면 돼요 아주 짧은 강의부터 좀 묵직하게 좀 긴 강의 어차피 공식을 다 증명하는데 오래 걸려요 그런 강의까지 해서 이게 꼭 50분 곱하기 한 7강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양이 많지 않지 빠르게 방학 전에 개념 일순환 하자 방학 전 언제?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바로 여러분 공부 시작해요? 윈터스쿨 같은 거 끊어놓거나 독서실 끊어놓고 공부 시작하는 거 사실 1월 12월 말이나 1월 초부터 이렇게 해놨잖아 그 전에 좀 쉬려고 한숨 돌리려고 하잖아 한숨 돌리는 거 괜찮은데 방학 전에 뭐 좀 해놓자 미적분 교과 개념을 한 바퀴 싹 돌려놓고 방학으로 들어가면 뭐가 가능해진다? 방학 때는 내신 수준의 문제를 풀 수 있게 돼요 어? 그러면 이거 안 하면 이거 못 푸나요? 힘들어 왜? 왜 우는 데 시간 걸리지? 기본 형태를 적용시키는 데 시간 걸리지? 이거 익히다가 그냥 시간이 웬만하면 끝나 문제 많이 못 풀고 내신 수준의 문제까지 풀고 과제를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자라는 취지로 방학 전에 7강으로 개념 일순환을 해놓자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3학년 1학기 내신 기간에는 수능 필수 문제까지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능 대비 되는 거잖아 수능 대비 되니까 이제 파인할 때는 더 어려운 문제들 오다 위주로 해나가면서 다른 과목처럼 크게 뒤처지지 않게 그런데 어차피 시험은 상대평가잖아 그래서 내가 이 순서로 이런 스피드로 미적분을 해나가면 고3 중에 최전방에 놓이게 될 거야 진짜야 고3 중에 이렇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해나가는 친구들이 없지 않죠? 선생님 빵빵하게 해놓은 친구들 좀 있죠? 그렇지만 우리 대다수 우리 친구들은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커 그럴 때 이렇게 치고 나가면 고3 때 상당한 성과를 올릴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고 미적분은 뭐가 많다? 일단 교과 개념 양이 많아 기출킬로 열나 많고 상위권 행수도 많다는 점 그 점 현실 인식하시고 우리의 전략대로 한번 공부해 보신 건 어떠냐 선생님이 세 강좌 안내도 할 겸 퀘스트를 찍어드렸습니다 예비고사는 여러분 미적분 선택하려고 하는 친구들 잘 이해하셨죠? 다음 얘기로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